퀴스마스 선물을 주러 왔고 해서 온 무슨 선물을 주런데? 너의 섬마 템포 들어봐 이건 충분히 액션 하려면 합을 좀 맞춰야 돼요 발차기 발차기 어떤 걸로 했죠? 오른발을 했죠? 여기서 오른발을 했죠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 죄송해요 애교 같은 거 시키면 안 하려고 해요 음 띠용? 엑소에 띠용 하늘 잘하네 김희형, 김희형 광천? 아, 김희형 광천이야 양반? 우리 모두 즐겨 봐요 우리 모두 즐겨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 버터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돼요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내 안을 파고드 내 안을 파고드는 내 안을 파고드 내 안을 파고드